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4명은 헌법 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고, 2명은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법조항은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의 생명보호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무조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임신 기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국회는 내년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촬영기자1호